동갑이죠? 네 동갑이에요? 오늘 처음에 누가 먼저 인사했을까? 이 자리에서 처음 본거에요?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인사했는데 아 한 번 인사했어요? 아니요 현중에게 꿈을 안고 사랑에있는 나 또한 그 변에 대한 addressing 그 변을 위해 꿈을 이기고 남지도록 할 수 있어 껍질 한 번 드릴게요 아 한 번 드릴게요 아냐아냐아냐아냐 감사합니다.